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자 요즘 유튜브로 대박 나오고 계시는 우리 교수님권 유튜브를 살리고 계시는 우리 박병창 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교보증권에 유튜브, 요즘 증권사들 다 있으니까 거기에 또 우리 박병창 부장님의 콘텐츠가 아주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박병창 부장님을 찾는 분, 찾는 목소리도 그만큼 많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시장 간략하게. 연말이니까 또 열심히 해야 돼요. 연말이니까. 승인해야 되니까. 사실 우리 박병창 부장님은 부장이라는 게 몇몇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데 부사장의 준말입니다. 거의 부사장급이에요. 그것도 오바야. 오바야 또 이거는. 오늘 막날려. 오늘 위험한 거로 많이 하세요. 오늘 막날려. 우리 박병창 부장님, 어제 시장부터 한번 간략하게 전리해 보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미국 시장이 시장의 예상보다 굉장히 가파르고 강하게 올랐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월요일날 바로 되돌림 하락이 있었습니다. 나스닥이 1.39% 하락, 다구가 0.89% 하락, S&P500이 0.91% 하락, 러스엘천지수가 1.48% 하락을 했습니다. 유가는 그냥 그 자리에 있는 상태이고요. 딸렌드수가 좀 더 올라오면서 월화가 1,185원까지 올라왔습니다. 10년 만기 국제수의는 큰 변동이 없었고요. 그런데 어제 하락의 이유를 얘기하는 것은 영국발 오미크론 우려, 영국에서 사망자 한 명이 생기고 비상사태 선보를 했습니다. 여기에 영향을 주었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FNC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FNC 회의를 하는데 시장이 안 한 것도 않고 그냥 움직인다. 그러면 연주인이 좀 섭섭하겠죠. 어느 정도 긴장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가? 그리고 그 가운데 비트코인이 최근 들어서 약세입니다. 전반적으로 3분기의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 그리고 개인들이 선호했던 밈 주식 등 위주로 하락을 많이 했고요. 오미크론 우려로 인해서 항공주, 자동차주, 에너지주들이 좀 큰 폭으로 하락했더라고요. 3%, 5% 큰 폭으로. 영국에서 한 분 죽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백신 관련 주도를 상승하는 그런 특징을 보였고요.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들은 애플이 신고 가격을 경신하면서 1.5% 상승했다가 마이너스 2%로 마감을 했습니다. 테슬라가 4.98% 하락을 했고요. 엔비디아가 6.75% 하락을 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 두 가지를 크게 볼 수가 있죠. 오미크론 우려로 인해서 소위 항공주나 자동차 이렇게 리허포닝 주식들이 하락을 했다는 점. 또 하나는 FMC 경계로 인해서 그동안에 상승했던 성장주들이 일부 하락을 했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 좀 실망스러웠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요. 코시피가 정중에 1%대까지 갔습니다. 외부인들이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선물도 사고 현물도 사면서 1% 정도의 상승을 했었고요. 그래서 고점이 3,043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오후 들어서 외국인들이 매도로 전환하고 국내 기관들도 매수를 하다가 오후 들어서는 오히려 좀 더 팔았어요. 전체적으로는 매수이긴 하지만. 아주 기분 안 좋던데. 기분 안 좋은 모습으로 어제 끝났어요. 그냥 뭐야 또 안 되는구나. 3,043포인트가 고점인데. 중가는 코스피가 0.18% 하락해서 3,001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0.55% 하락해서 1,005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갑자기 이렇게 훅 빠진 이유가 뭐예요? 2시 넘어서 갑자기 빠지는 것 같은데. 코스닥은 어제 마이너스에 있는 상태에서 조금 더 빠진 거고요. 코스피가 더 그렇죠. 1% 위에 있다가 마이너스 0.28%니까 1.3%가라고. 그러니까 자동차주들도 거의 보악까지 끝나버리더라고요. 올라가다가 밀리는 그런 특징을 좀 보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전히 3,050%대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번 주에 있을 빅 이벤트들에 대한 경계심리가 작용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어제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삼성그룹에서 로봇사업 본격화한다는 내용과 함께 어제 로봇 테마가 초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하자마자 상한가 쳐버리더라고요. 상한가가 오질러 버리는 거?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중국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중국 얘기 안 했잖아요. 사실 그건 업종 얘기였죠. 그래서 AI라 그리고 연관되어서 로봇과 연관된 것들은 거의 대부분 어떤 섹터냐 하면 AI하고 공장 자동화입니다. 그래서 연관돼서 같이 오르는 그런 특징을 좀 보였고요. 애플이 역사적 신고가에 경신하다 보니까 애플과 자율주행과 관련돼서 자율주행하면 카메라, 시스템만 도체, 모바일 솔루션 이 섹터가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같은 이 섹터들이 테마로 강세를 보였고요. 어제 이슈 중에 하나가 자바 기반의 인터넷 서버 소프트웨어의 보안, 보안이 결함이 있다라는 게 뉴스가 굉장히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자바 기반의 인터넷 서버 소프트웨어의 보안, 그러니까 보안 결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많이 돌아다녔서 주말 내내 돌아다녔거든요. 그래서 어제 정보보호와 보안 테마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자바는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은 언어 중에 하나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바? 알죠? 자바요? 나를 꽉 잡아. 자바. 10개 중에 3개만 제대로 정보면 되죠. 이제 양으로 승부하나? 기회를 꽉 잡아.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얼마 동안 좀 괜찮았죠. 2, 3주 동안요. 한 2주 정도 된 것 같은데 좀 올라왔다가요. 그러다가 어제 또 밀리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고 지수 자체도 미국 시장도 일정 부분, S&P 500은 5,4천 신고주 근처까지 왔었잖아요. 올해 시장은 3,050% 근처까지 왔다가 밀리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미크론 경계와 FMC 경계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소멸 시간이 필요한 불확실성입니다. 즉, FMC 회의가 끝나야지 되는 거고요. 오미크론도 처음에 생겼다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다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좀 문제가 없다 그러다가 지금 계속 그러고 있잖아요. 시간이 필요한 그런 불확실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은 이런 표현을 드리는 이유는요. 이것으로 인해서 시장에 변동성이 생기지만 시장이 이것으로 인해서 고점 짓고 저점 짓고 이렇게 확연한 변곡점을 주는 부분은 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외국인들의 순매수, 순매도, 기관들의 순매수, 순매도 종목을 한번 봤더니 확연하게 지금 시장이 읽혀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외국인들의 순매수는 SK하이닉스, 포스코, 동바이텍, HMM, 기아, 기관 순매수는 LG전자, 현대차, 기아, SK하이닉스 역순이었고요. 순매도는 외국인들은 카카오, 위메이드, 첨보, 파라비스, 컴투스, HLB, 국내 기관들은 카카오, 삼성바이올로직스, 솔루스 3단 소재, 하이브, 첨보, 위메이드 이런 순이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은 위메이드를 팔고 기관은 위메이드를 팔고 그랬네. 위메이드도 외국인은 다 팔았죠. 외국인도 팔고 기관도 매도를 했습니다. 아, 순매도구나. 제가 칸이 없어서 붙여서 해서 읽기 조금 불편하실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걸 이해하고 들어야 되는데. 아니요. 칸이 밑으로 밀릴까 봐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읽기 힘들게 해서.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코스피에 있는 시가총회 상위 종목 중에서 이번에 배당이 좀 있을 법한 주식들. 올해 실적이 좋아서 이런 주식들의 매수가 있는 거죠. 결국 배당량 매수는 계속해서 있다라는 얘기고요. 반대로 밑에 일단 게임주는 규제 리스크 때문에 지금 악지가 나온 상태이긴 하지만 최근 더 많이 올랐던 NFT, 코인, 게임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매도가 나왔다라는 얘기예요. 거기 2차 전지도 포함되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많이 오른 거 빠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시장입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시장의 전반적인 어떤 중요한 이벤트 이런 부분이 아니고 우리 시장은 수급적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한마디 첨언을 드린다면 배당량 매수가 지금 12월 셋째 주인데 앞으로 더 강화될 것이냐. 그러지 않고 그 규모로 점차 축소되는 과정을 겪을 것이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반대로 그러면 개인들과 기관들의 차익 매도 또는 정리 매도 이거는 그러면 연말 되면 계속해서 급격하게 팔 거냐. 이건 역시도 그 규모는 계속해서 줄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한 흐름을 보면서 투자를 그리고 또 종목의 주가 흐름을 이해해야지만 되지 않을까. 지금의 상황은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시황 흐름은 3,050% 근처에서 또 매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실망스럽다 이런 표현을 좀 드렸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 실망스러운 마음들이 많이 생기고 그것이 군중의 심리가 되면 전반적으로 박스건 심리가 유지되는 여기서 못도 팔 거야. 올라오면 나도 팔아야지. 이런 심리가 작용을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박스건 심리가 유지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좀 전에 말씀드린 바 같이 배당량 매수나 또는 차익실험 매물, 세금 회피 매물 이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수급의 변화가 계속 시간이 흘러가면서 변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마와 종목별 순환 그리고 차별화는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다. 여전히 어제 시장에도 고점으로부터 밀리는 그런 상황이 됐지만 강세 테마는 계속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시장은 여전히 이렇게 종목별 게임은 수익률 게임은 계속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요 이슈 몇 가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오전에 상승한 것 중에 EU 뉴스가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물론 이 뉴스가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을 변화시키는 그런 부분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호적인 뉴스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한국 수출이 12월 13일 기준으로 2018년대에 있었던 역사적 사상 최대 실적인 6,049억을 돌파했다. 12월 13일 어제 기준으로? 네. 어제 기준으로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 아직 남았으니까. 그러니까 올해가 우리나라 역사상 수출이 최고의 해가 되는 것이죠. 수출 순위 7위, 무역 순위 판위, 그리고 올해에는 6,400억 달러 전망한다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뒤에 그 뉴스를 쭉 읽어보면 맨 뒤에 어떻게 나오냐면요. 내년도에 이 규모가 줄 것이냐에 대해서는 더 늘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성장율이 돌아될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증가폭이 줄어진다는 거죠. 증가폭이 줄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보는 거죠. 이거는 우리 시장은 수출 데이터 역량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수출 증가형을.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시장의 역량을 일단 어제 이것은 호재수로 작용을 했는데 성장률이 줄어야 된다는 부분은 내년도에 매월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시장이 여기에 연동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 대단한 나라인 것 같아. 저런 거 보면. 이런 뉴스는 좋은 뉴스예요. 그런데 좋은 뉴스가 나와도 또 부정적으로 보시는 것들도 있긴 하지만 역사상 최대 수출 수치가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품목들을 보면 저렇게 다변화되어 있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대만 수출을 보면 다 IT거든. IT입니다. IT 빼면 대만 수출이 한 70% 줄어들어요.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조선 자동차, 조선 자동차, 반도체, 화학, 오징어 게임. 화장품도 많이 늘었고요. 콘텐츠, 게임. 정화적으로 늘은 부분입니다. 성장률에 따라서 섹터별로는 좀 다르다. 그렇게 좀 부연 설명을 드리겠고요. 현대차와 기아가 미국에서 138만 대 판매해서 21년 목표치를 초과했다. 이 내용이 어제 두 가지 뉴스로 인해서 어제 자동차가 많이 상승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자동차 후반에 좀 밀리긴 했는데요. 상승폭이 좀 둔화되었죠. 그런데 이 두 가지 내용이 어제 자격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주에 중국 경제공작회의가 마감이 됐는데 그 뉴스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2022년에 경기 안정을 최우선으로 한다. 안정 속 전진을 가겠다. 이 표현을 제가 어저께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개혁보다는 경기 안정, 통화 완화와 재정 조기 집행을 할 것이다. 라는 구체적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독특한 것은 주식 발행 등록제 시행을 한다고 이게 지금 나왔어요. 이번에 최초 시행을 하는 거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주식 발행을 쉽게 할 수 있게 하게 했다는 거예요.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나온. 지금은 허가제예요? 네. 이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식 시장에 대해서 조금 완화적인 정책들도 조금씩 나오고 있다.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중국의 지수, 우리가 직접 투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중국 지수는 그냥 견눈질로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또 다시 한 번 이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블럭딜을 통한 지분 매각 착수를 한다라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고일이 되신 이 회장 부인께서 0.3%, 0.33%, 약 1조 5천 원 규모이고 삼성전자를 위한 지분 매각을 한다. 이 뉴스가 나와서 이거 블럭딜이니까 시장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가져온 이유는 지금 전 증권사가 여기에 다 매달려 있어요. 블럭딜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주식담보대출이 진행 중입니다. 세금을 내기 위해서. 그런데 지난번에도 한 번 팔지 않았어요? 지난 두 달 전인가? 삼성물산 한 번 팔았고요. 삼성물산인가? 삼성전자 팔았나? 그때 이후에 되게 악세였거든. 이 자체는 좀 악재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전체 규모에서 그렇게 크지 않은 부분이고요. 일시적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당연하겠죠. 그거 어차피 예정돼 있던 거고 세금 내야 되니까. 세금을 내기 위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요. 혹시 삼성전자 워낙 많이 갚고 계시니까 이런 것으로 인해서 어떤 날 주가 움직임이 특이하게 나타난다면 왜 그런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뉴스를 전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 기억에는 10월 10일 날 정도에 한 번 팔았거든요. 홍라희 전 관장이 주식 매도 신탁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후로 묘하게 그때 이후로 삼성전자가 진짜 되게 악세였죠. 10월 10일 이후니까. 그때 그 기억이 나요. 한 가지 더 그렇게 말씀 주셨으니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소위 오버행이라는 게 있잖아요. 앞으로 나올 매도가 있으면 주가 잘 못 움직여요. 그런데 나올 매물이 이번에 끝났다. 그러면 거기서부터는 다시 움직이는 그런 특징이 보이니까 전반적으로 뉴스 플로우를 여러분 체크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주입담보대출을 받아서 지금 세금을 하는 부분도 1차 상당 부분에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뉴스는 어제 제 ETF 얘기를 좀 드렸는데요. 지금 개인 투자들이 주식을 좀 팔아서 ETF에 좀 가고 있다 이런 뉴스 드렸는데요. 거기에 천만 들여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전 세계적으로 올해 ETF의 1조 달러를 첫 돌파했다고 합니다. 올해 신규 ETF가 미국에서 380개 한국에서 58개가 형성이 되었고요. 1조 달러에서 거의 75%는 벵가드 블랙로우에서 상위 3사가 거의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지금 아실 것 같고요. 그런데 참고적으로 이 선글을 가지고 온 이유는 미국에서 신규가 380개가 됐는데 작년에 277개의 종목이 상장 폐지됐습니다. 우리나라도 작년에 19개인가 있고 올해 11개인가 상장 폐지됩니다. 그래서 ETF 거래를 하실 때 첫 번째 유동성. 그다음에 최소 금액 유치 금액 그리고 거기에 투자하고 있는 기초 자산의 리스크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ETF 거래할 때는 우리 HTS 여러분 보시면 ETF 전체 종목이라는 화면이 다 있어요. 그것을 보면 그날의 수익률로 솔트할 수 있고 또 거래량으로 솔트할 수 있고 거래대금을 솔트할 수 있는데 내가 거기에 솔트할 때 검색을 할 때 거래대금이 많은 순으로 만약에 똑같이 반도체라 하더라도 반도체 ETF 하더라도 거래대금이 많은 것을 해야지 유독성이 담보가 되고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이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래대금이 많은 종목들로 골라야 된다는 것도 우리 ETF 거래에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내가 만약에 천만 원을 ETF를 샀어요. 그랬다가 얘가 상패가 된다고 그 돈이 다 없어지는 건 아니죠? 그렇죠. 당연하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것도 궁금하신 분이 많더라고요. 일반 기업 상패랑은 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펀드거든요. 펀드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뭐 크게 손해 볼 건 없는 거예요? 그래도 불리하지. 아니죠. 불리하죠. 불리하지. 일단 ETF 가격이 떨어질 거고요. 그렇긴 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100억에 설정이 된 ETF가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거기에 투자를 했는데 계속 떨어지고 해서 만약에 100억, 아무튼 100억에서 그냥 상장 폐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주식을 기업에 투자하고 있잖아요. 채권도 투자하고 주식을 투자하고 여하튼 간에. 그러면 그 당시에 투자한 기업을 팔아서 그러면 어느 정도의 자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자산을 가지고 투자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거죠. 나눠, 분배해 주는 거죠. 분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의 주식하고는 좀 다르죠. 손해는 보더라도 상패라고 해서 휴지 조각 대우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이건 주식이 아니라 펀드잖아요. 펀드.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패 가능성이 있는 유치원이잖아요. 기초하네. 없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럴까요? 자, 오늘 우리 박병찬 부장님과 함께 주식시장의 여러 이슈들, 뉴스들. 살펴보면서 오늘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아이디어도 좀 얻어본 것 같습니다. 자, 나날이 파셔너블해지시는 우리 박병찬 부장님. 감사하고요. 감사하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리서치명감 L.C. 증권과 삼포로 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삼포로 TV 주식대학 겨울학기. 2022년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경기차 AI 이런 시대로 간다면 지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이 기업들 중에 하나가 아마 이런 공급망을 주도하는 어떤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고. 초과 소요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90년대 중반에 이러한 쇼티지를 한번 겪었고, 2000년대 초반에 한번 겪었고, 2017년에 한번 또 겪은 적이 있습니다. 자동차 섹터의 넘버원 애널리스트 김준성 파트장의 3시간 특강과 레포트까지 담았습니다. 이경수 사단의 국내 최고 애널리스트 23명과 함께 떠나는 2022년 성공 투자를 위한 필수 코스. 자세한 사항은 삼포로 TV 앱 공지사항을 확인해주세요. 자세한 사항은 삼포로 TV 앱 공지사항은 삼포로 TV 앱 공지사항을 확인해주세요. 자세한 사항은 삼포로 TV 앱 공지사항을 확인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